내가 이번에 충격받은 내 얼굴을 보였어 그게 후면 후면 카메라가 조금 더 적랄하게 나오는 거 알지? 자기 얼굴이 그게 그냥 찐 얼굴이라고 보는데 근데 와쿠가 간 거야 내가 진짜 너무 당황했어 거기에다가 표정도 약간 그쪽이 뭐 학법 가야 되는데 약간 이런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진짜 약간 띄까운 거야 그리고 좀 왔고 갔어 갔대? 미친 은행 똥냄새 그래서 지금 다이어트를 하러 왔어 지금 뚱뚱하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뚱뚱해서 벗어나서 그냥 뚱뚱한 건 모르겠고 그냥 내가 잘생겼으면 좋겠어 그래서 둘로 함께 하러 왔어 띄까운 감사합니다.